나머지는 각자 이제 서로 한 사람 정해서 삽이 한 2천 개 내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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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그렇지 그렇지 됐어 대립 봐라 미쳤다 팟!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탐캔디한테 복 받으실 거예요 가자 1억까지 건다 다윤아 솔렉 내기 할래? 원상은 안 내 1억까지 건다고 다윤아 솔렉 내기 할래? 다윤아 솔렉 내기 할래? 찐이야? 짭이 짭인가? 됐다 딱이다 다윤이랑 팀들이 오히려 손해 아니냐 아 시발 드디어 만났다 5천 개 5천 개를 걸어들였어 천 개 2천 개 2천 개 사다리 타기 합시다 어 사다리 타기 하면 되고요 이건 나머지는 각자 이제 서로 한 사람 정해서 삽이 한 2천 개 내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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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윤아 솔렉 그렇지 그렇지 됐어 대립 봐라 미쳤다 다윤아 다윤아 다 브루저 밖에 못해 이제 뭐래 빅토르도 있잖아 그리고 지금 메이지 하면 손해야 몰락검 가는 챔 해야 돼 메이지를 라이즈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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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야 왔구나 교우야 이게 뭔지 설명해줄게 보고 있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천천히 와 네 들어갔어요 자 3대 그리고 게다 메인 펀딩 충봉 박두 형님이 5천 개를 걸어주셨고 아 꿀꿀이 형님이 각방 1천 개를 걸어주셨대 근데 이렇게 될 거면 우리 차라리 대결 미션으로 한번 해볼까 해 어때? 아 좋아요 네 네 대결 미션 해본 적 있니 너네? 네 네 해본 적 있어요 좋다 그럼 대결 미션을 열어볼게 내가 표우가 1번이고 하이호가 2번 표우가 먼저 한 명 꼽아 상윤 스냅 스피린 민교 상윤 스냅 스피린 민교 와 아 미국에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제발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발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니 나는 사람은 저 새끼 뭐야 아 씨발 게임 중이라고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상윤이 방금 꺼져있다는데 아 씨발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첫 설렉렉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표우 머리 줬다 펀디 그만 받으려고 꺼꾸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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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러는 거죠 이거 잠시만 너무 짜증나 너무 짜증나 아 지는 쪽이다 아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지는 게 당연해 거기 아 나 트윙 형님 1000렉 아 뭐야 뭐야 아이고 니골드 형님 트윙 형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나 트윙 형님 뭐야 아 룰 우리가 정해서 하면 돼 정해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별풍선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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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두 번 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제발요 감사합니다 착각이 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할 수 있음 야 이게 10개 야 10개 야 10개 아유 필요가 없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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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우도 레전드지 아 나 아 도와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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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오늘 앨리스밖에 안 할거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레오나 렌하타로 가겠다 빠바람이 구매할게 감사합니다 아기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기들 아 이게 뭐야 치킬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치킬도 아닌데 밀려줘 봐 아니 아니 치킬도 아니라서 저 딱 때문에 3명이 나눠가서 이거 와 미쳤다 와 아유 진심 모두 진심 모두 옴해야겠다 맨맨 5세키만 딱 해주세요 제발 제발 따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따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따게 해주세요 진짜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450기만 부탁드립니다 와우 와우 저거야 왜 안돼 좀매네 따위 그냥 버릇이세요 기기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야 닿지 딱 한 번 가능하게 할래 닿지 딱 한 번? 아 한 번 하자 한 번 아 닿지는 각자 딱 한 번 가능 맥판 중에 한 번 라이브를 좀 하자 아 이거 뭐 모레들 다운 이거 죽여가지고 이제 아.. 미쳤다 그냥 그거 뭐 말을 흐든이면 숨겨야 되나 안 해서..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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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그러면 저희? 아.. 아.. 아 대표님을 또 따위트 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분이 조금 높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생이 형님 치신 못 치는데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역시 그거 아직 안 돼 그거 아직 안 됩니다 여러분 야 지분은 메세지로 버려드릴게요 시스지 네 네 네 확인 아니 8만개의 똘렝렝 이거 맞냐고 제가 생각해 아.. 지분이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와.. 아니 진짜 그만.. 저도 되니까 진짜 그만 보세요 어.. 진짜 고마워요 제발 그만 보세요 진짜 고마워요 아.. 개구님.. 아.. 무서워.. 무서워.. 아.. CK도 아니고 솔렝렝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 귀간대 개구님 너무 무서워.. 아.. 원상윤 개잘한다 오늘 폼 좋다 원상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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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리 형 죄송합니다 갈게요 가보자 아.. 아.. 이거잖아 이거 저는.. 하이머딩거 밴이에요 하이머딩거 뭐야 이거 민규 형 아 안 돼요? 아.. 아.. 쇼우랑 사윤이 화이팅 해 나 간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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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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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같은데 띠 č 도망간다 라인만 결쳐지면 게이들 도대체 영어로 들을 수가 없다 아 시가 다 죽었다 ㄷㄷ 히힛 이 ㅈㄴㅂ 어디 이 ㅅㄴ가 궁큐를 쓰려고 그래? 이 ㅈㄴㅂ 맞겠냐? 내 작품을 통해 난 조화를 이루게 될 거다 앗! 내가 하여 ㄷㄷ 1뒤 1뒤 부팍새끼? 니가 내 원딜이냐? 이 초밥새끼 원딜은 안 죽어야 원딜이야 이 개새끼야 안죽아야? 원딜이라고, 안죽아야 땅우야! 호응이 되는 사람이 없었잖아 어? 호응이 되는 사람이 아이고, 많이 아쉽다? 많이 아쉬워 많이 아쉬워? 사 periods 아, 닥쳐 날뛰고 있어 아, 마찬가지로 땅우야! 포지션에 그렇게 잡으면 되나? 어이! 원딜은 말이야 본대 똥꼬 뒤에 붙어다니란 말이다 어이! 승리! 찾았다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람